네, 이제 길을 다니면서도 꽃 구경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서울의 벚꽃도 오늘 공식 개화했는데요. 짙은 봄기운에 관측사상 가장 빨리 피어났습니다. 내일도 서울은 최고 20도, 남부는 25도로 오르면서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쪽의 대기는 더욱 건조해졌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건조경보로 강화됐고요. 실효습도 25%를 밑돕니다. 실효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자연적으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밤사이에는 동해안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들면서 산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서쪽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서해안으로는 바다 안개가 들어오겠고 내륙으로도 안개가 짙게 끼면서 200m 앞도 채 보이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남부의 낮 기온 크게 오릅니다. 광주는 최고 25도, 전주와 대구 23도 예상되고요. 서울도 내일 최고 20도, 인천 16도로 따뜻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 고향과 동두천의 최고 기온 20도 예상되고요. 경기 동부지역도 대체로 20도, 이천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남부지역의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이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도권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이외 지역은 일요일 오전에 비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